매주 토요일마다 행복로에서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비보이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요일이 더욱 기다려질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 행복로에 나와 있습니다. 30일 평소 주말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로에 모였습니다. 행복로에서 열리는 비보이 공연 때문인데요. 젊음의 상징인 비보이 문화를 의정우시 대표 문화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 비보이 공연과 다양한 거리 공연을 개최합니다. 통기타 연주와 합주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연주소리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어서 진행된 비보이팀의 퍼포먼스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각진감 넘치는 공연에 행복로가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거리 공연과 국내 최정상급 래퍼와 댄서들의 초청 공연 그리고 비보이 배틀 등으로 주말마다 활력 넘치는 행복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매주 토요일에 있으니까요. 행복로에 오셔서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